요즘에 몸이 좀 소식을 드리니까 안 좋아가지고 조금 악기를 못 만졌대요.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선배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죠. 우리 트럼프트 한번 창에서 들어보겠습니다.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. 네 저희 49회 최정익 선배님이 부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해마다 트럼프트에 솔로로 하셨습니다. 이제 자꾸만 해가 갈수록 기억이 따르시는지 오늘도 트럼프트에 솔로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반응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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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대단하십니다. 우리 저 자랑스러운 49회 최정익 선배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휘자한테 내가 자꾸 불만이 약간 있는데 트럼프트 솔로에는 반주를 붙여주고 이 들수리 한 잔에 이 혼자 해먹어라. 에이! 네 지금 무반주 솔로가 여기가 약간 힘이 드는데 못되면 어쩌면 그대로 들어 보이소. 박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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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